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김시경입니다 가위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국 때문에 100호를 받고 100호를 받고 3번째 봅니다 가위드씨 3번째 봅니다 지금 저기 신곡중에서 어떤게 제일 좋으세요 신곡중에서 서울의 달 서울의 달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신곡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얼굴을 겪고 냄새도 있고 베르심도 있고 착하고 부모님이 잘하고 손 크게 모든게 좋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저기 가위드님한테 응원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가위드씨 내년에는 세 번 나시고 많은 노래 좋은 노래 기대할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부산에게는 부산에 사는 이후력입니다 사나이 어머니 딸과 같으세요 작년에 결혼하는데 오늘 2주년이 1주년이세요 기분이 나요 결혼 축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공짜랍짱 삐약삐약 한번 공짜랍짱 삐약삐약삐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